K-Wave 네, K-Wave를 통해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. 정말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번에 6집 발매를 코앞에 앞둔 클래식화입니다. 이쪽은 저희 리더 클래지 씨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쪽은 저희 리드보컬 알렉스 씨고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여자를 바친 호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자예요? 네. 이전에는 방송에 더 다각적으로 많이 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음악 프로그램 위주로 더 많이 출연하게 될 것 같아요. 소규모든 대규모든 공연을 좀 위주로 활동을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연말까지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저희 내년 초까지 켜셔도 되겠잖아요. 그렇죠? 일단 확정된 것으로는 연말에 굉장히 큰 단독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. 해외 팬 여러분들 중에는 대만 팬분들을 가장 먼저 찾아뵙게 될 것 같네요. 곧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대로 이대로 시간을 멈춰요. 케이 웨이버 팬 여러분 사랑해요. 하귀를 구애 안 해. 하귀를 구애 안 해. 사랑해요. 오늘 밤 먼...